뭐야.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CEO를 교체할 때입니다. 린다 CEO는 3주 이내 바이낸스에 상장한다. 제가 이거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구독자님도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이거 1개월 안에 10개 주요 거래소를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린다 약 CEO가 일론 머스크가 찝은거죠. 찝은 사람이죠. 이게 40... 6경 9천 쪽일거에요. 아 이거 저는 샀는데 이게 잘 안되어 있더라고. 숫자가 지금 아니 핑크셀이 오류가 나서 심사가 안되어 있더라고. 아니 그 코인을 못 찾았어요. 저는. 이거 확인 잘 안하는데. 안 나오네. 어둘트 감사 한거에요. 린다 씨. 원래 저는 이런거 잘 확인 안하는데. 이제 무분별하게 하니까. 돈을 잊어버리시길래. 이런거 감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았다.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요새 핑크셀 시장이 안좋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를 확인하시고 가라. 얻을... AUDIT 리포트 린다 씨요.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KYC 감사한 또. 이렇게 멋있게... 오픈시에다가... 오픈시가 거의... 지금 한 달에 20조였나? 그래서 NFT 시장이 아주 커요. 근데 이거 받았어요. 코인을 이렇게 받고. 코인도 이거 못사실까봐. 뭔지 모르고. 여기서 NFT 린다 씨의 프로젝트 소유자가. AU, ASS, UR, ETIPY의 키아 시승을 했다. 겁먹으시니까. 계속 사네요. 뭐 이도리움이야 뭐야. BNB 기반인데. 난리 났네. 근데 메세지는 표시할 수 없네요. 미쳤나봐. 구 BNB씩 질렸네. 구 BNB 씨. 와... 1000억대 가나? BNB 기반으로. 아무튼 느낌이 좋아요. 이 코인. 주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10개의 거리수에 상장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코인은. 그리고 뭐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냐면. 이거 보면은. 처음부터 플로키 CEO가 처음에 2개월 안에 20개의 상장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 코인도 떨어지는 떨어져요 여러분들.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1개월 내에 10개의 주요소를 상장한다는 게. 트위터에 진정한 CEO가 된다. 일론 머스카 찍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고. 그 CX 물량 9%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플로키 대표이사. 플로키 재단 쪽이고. 볼트인으로랑 협약이 되어있어요. 디파이 보장되어 있고. 됐고. 펌컨의 린다 CEO가 소유가 되어있다. 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 코인. 플로키 CEO가 500억에서 600억 정도 가서 자빠졌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래수가 10개. 10군데. 상장이 계획되어 있다. 1개월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3주이네. 뭐야 이거. 사야되나. 지금. 사야되네. 골드배지에서 나왔네요. V2 등재와 함께. 어. 시도덱스. V2 파트너 등재될 것을 발표합니다. 저기 시도덱스가. 아마. 저희 트위터가 30만이에요. 린다 씨. 설중화 거래소에 독점으로. 기본상 상장으로. 결정했네. 이제 바로 성장한다는 얘기네요. 10개 주요의 거래소에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는. 볼트윈. 아. 핑스 때. 나 지금 지갑을. 아. 이거 찾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나 지금. 이씨. 시총이 30억 되버려. 30배 올랐는데. 뭐라 그러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할 때마다 볼트윈으로 소가 간다고 나왔어요. 근데. 코인 수는 거의. 적어요. 예. 민코인 중에. 적은 숫자다. 아. 그리고 이거 린다 씨. 아마 내가.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얘기해놨을걸요. 지금. 기억이 잘 안나요. 도지재단하고. 같이 있고. 도지재단. 이 보면은. 5기. 5기 도지재단이죠. 예. 10개.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다는데. 이거. 바이낸스에. 상장한다는데. 아무튼. 이거. 그냥. 갈 것 같아요. 이더리움처럼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느낌상으로. 예. 이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여러분들. 하이리스크. 제 종목.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이거. 응? 뭐야. 린다. 여기. 일론 머스크가 트윗했네요. 여기다. 뭘 트윗했네요. 아 이거. 아 이건. 린다. 여기가 아니라. 그. 린다 CEO에서. 린다. 린다. 린다 약. 주로 BC에 집중하고. 전 제품 디자인 및 신규 수칙을 줍니다. 린다와 협력하여. 이 플랫폼 모든 앱인. 엑스 전환하기를 기대합니다. 일론 머스크 트윗했네요. 그래서. 이 코인 좀 느낌이 좋다. 라고 말씀 드리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예. 조금 금액으로. 적게 하시고. 인생. 없는 돈. 너. 난 된다. 괜찮다. 라고 하면은. 많이 사세요. 여러분들. 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MEXC 거래. 여기. 제 리퍼렐로. 하면. 300달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 제 리퍼렐로. 좀. 가입 좀 부탁드리구요. 예. 오늘. 그 린다 CEO는. 진짜. 제가. 단톡방에. 몇 번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단톡방. 굉장히 실력자가 많고. 빨리 졸업할 수 있는. 한 달에서 두 달 되면. 전문가. 자격증을. 코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자주 오시고. 또. VIP 후원도 해주시고. 하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저는. 요새. 대리운전 안하고. 콜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영상. 여러 가지로 많이 제작해 볼 테니까.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같이 공유하고. 아무튼. 졸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